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전화했더라? 아, 맞다! 사실은 일하다가 지쳐서 고고학자 블로그에 들어가 봤거든요. 대박 사건! 고고학자의 블로그는 그야말로 금광이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미라에 대한 글이 흥미롭더라고요. 왜 영화도 많잖아요. 벌레 막 나오고... 아, 상상했음. 상상하니까 소름돋움. 벌레 사각사각 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네요. 어휴... 근데 그거 알아요? 유성이랑도 아까 전화로 미라 얘기했거든요. 근데 자기는 그런 벌레 나오는 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이고, 취향은 뭐 독특하다니까. 나중에 걔 하드를 털어봐야겠어. 집에서 벌레랑 같이 살아서 그런가? 설마 먹이 주고 키우는 건 아니겠죠? 모름지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맑은 정신이 나오는 법이거늘. 음, 하하하하! 그런 심한 말을. 제가 초능력을 쓸 수 있는 건 다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이죠. 우리 집은 특수관리사에 의해 특수하게 정리되고 있다고요. 하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노노. 세븐제로세븐은 베일에 쌓인 남자. 비밀은 비밀이어야 더 매력적인 법! 어, 잠깐만! 전화 들어온... 아니... 제 초능력이 뭔가를 감지했음요. 알라랄라랄라랄라... 저 먼 세상에서 누군가가 정의의 사도 707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... 그리고 지금 초능력을 사용해서 그 소식을... 이 휴대전화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을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난 이 전화를 포기해야 함 하지만 난 너무 마음 여리고 착한 영혼이라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없으니 님이 먼저 끊으세요 님? 안 끊었음? 왜 안 끊음? 외계인이 날 조정하려고 한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님, 무사히 내가 돌아가길 기도해줘요 빠잉